먹어볼까요? 어머나 깜짝이야 자 여기는요 뭐가 있냐면 아까 비름나물 꼬슈장이랑 된장이랑 참기름이랑 소금 조금 넣고 간을 해갖고 깨소금 넣고 버무리 였고요 버섯이 모자들까봐 버섯 하나, 새송이버섯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제일 싸요 1250원 그리고 방금 양파절이에 양파절임 소스를 부은 양파 오늘 어저께 제가 만든 미역초무침 짠 그리고 상추와 깻잎과 어 뭐시갱이한 상추깻잎 그리고 쌈, 야채들 준비해봤습니다 짠 이거 소무침 너무 맛있다 미역소무침 내가 만들었는데 빙초산 안 넣고 식초 넣었어요 음 새콤해 소무침 소무침은 설탕 1스푼 소금 1스푼 그리고 식초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오이, 양파, 미역 미역을 불렀다가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에 살삭 끓인 다음에 식초 넣었어요 이번 여름에 양파절임 만들게 되면 쪽과 보내드려 볼까 가질러 갈게 우쿠야 우쿠야 가질러 가면 되지 양파절임 양파절임 안짜기 양파절임 양파절임 안짜기 버섯 맛있겠죠 버섯이 익으니까 쭉쭉 이제 여기로 가야 되고 돼지기름으로 이렇게 김치를 볶아야 되는데 이리로 가라 그냥 크게 못 먹으니까 이게 뼈가 없는 삼겹살이래요 그 돼지고기에 그거 발라낸 거 있잖아요 짠 자 김치도 살짝 짠 쌈 모듬쌈 이에요 모듬쌈 주무침으로 입 좀 헹구고 음 정현주님 운동 진짜 그나마 움직여서 그나마 많이 안찍이는 건데 똥배가 안 빠져나고 미쳐 미치겠어요 사김치에다가 사김치 때문에 파절이를 오늘 안했고요 양파 음 음 음 전 술 안 마셔요 진짜 이거 옛날 스타일인데 하하 그치요 양파상아찌가 혈관계를 되게 청소해 준다고 하니까 중국음식 보면은 양파를 많이 먹는 이유가 기름기 많은 걸 먹다 보니까 혈관성소를 해주기 위해서 양파를 많이 먹잖아요 음 아 동북공정에서 이런게 있더라고요 삼겹살이 진의 나라 거라고 막 하는데 전통음식이래요 중국에서 그렇게 자기네 나라 전통음식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손녀가 할머니한테 삼겹살을 싸주는데 쌈 싸는 법을 할머니가 몰라가지고 손녀가 사주는 거 있지 전통음식이면은 오히려 할머니가 손녀한테 싸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음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그 영상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진네들이 살짝 지웠대 세상에 합격님 안녕하세요 삼겹살에 구운 김치 너무 맛있다 음 그리고 중국사람들은 이 깻잎향을 싫어한다고 해요 근데 이 깻잎향을 우리가 태국 가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고수나 향신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 더운 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의 깻잎은 우리나라만 사람들이 적응이 잘 돼 있으니까 먹는데 중국사람들이 진의가 삼겹살 먹을 때 깻잎에 싸먹는데 이 향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구요 근데 삼겹살이 진의 나라 고유 음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도 그 그 그 그 그 쨔김놀장 쨔김놀장 알지 깨 나온 얘기잖아요 난 오이서배기에다 열먹음식 제일 좋아해요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단순하게 깻잎이 겹쳐있으니까 띄워준 거 아니야? 그건 배려한 거잖아 그것 때문에 좀 기분 나빠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깻잎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건 생길만한 일이어서 생긴 거지 깻잎 때문에 생긴 건 아닌 것 같아 깻잎 붙은 거 두 장짜리 한 장으로 잘라준 거는 그냥 내 남자친구가 배려해 준 게 아닌가 내 지인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패딩 원장도 있어요 입혀준 거 뭐 미스터 권님 어서 오세요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영신님 제가 농협은 없는데 상추 치커리도 많은데 별거로 싸움. 맞아. 카뱅이랑 우리은행 기자만 있거든요. 오랜만에 먹는다, 삼겹살. 아, 초유갱이랑 먹었구나. 어우, 초유갱. 후딱 된장찌개 되게 잘 끓이는데. 된장찌개에서 라면 수프 같은... 라면 수프 맛도 나고 그래요. 국맨은행 손장이 없어요. 국맨은행 거래를 안하는데 국맨으로 보낸다고요? 국맨은행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거기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은행. 네, 우리은행. 난 중국이 자꾸 동북공정 할 때마다 너무 맑았다는 걸 이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근데 이미 외국에서는 깻잎 맛있어서 그 깻잎을 다 먹었다. 상추에 싸먹을게요. 외국에서는 한국 삼겹살 너무 맛있다고 마늘과 김치를 같이 겉뜨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야지. 진짜 맛있다면서 소문났어, 벌써. 음! 고기 두 접에 파김치에 구운 김치 살짝 올려서 뜨거우니까 양파저리 소스에다 버무린 양파를 올려서 요렇게 먹어볼게요. 음! 음! 이거 양 얼마 안 됐는데. 음! 제티 여보 있어? 제티 여보 먹고 있어 지금? 여보! 음! 여보! 음! 음! 있구나! 너무 웃겨. 이게 부를 때 네 여기 있어요 이게 제일 재밌어 울프야 내가 그거 쓰지 말자고 진호한테 얘기했는데 여보 여부 라고 하면 돼 여보 여보 물까표 여보 여보 아니요 저 여기 안찬거 먹고 있어요 음 짠 노님도 노님이 누구에요? 음 음 음 음 음 쌈 다 드시면 되죠 음 음 음 그분 자기 이름 거론되는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번 쌈은 좀 두꺼워요 음 아 자 요 스타벅스 앞에서 아 저기 갈피님이 여기 신상동 떡볶이 먹자고 했는데 서울 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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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위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얹어 먹어도 좋은거 같아요 맛있어요 김치 하나 얹어가지고 구구 구운 버섯에 짠 어 요것도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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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 반트 트리니스 샌더가 이렇게 힘들기 고생하는데 음 엽덕의 능력 보여주셔야죠 음 반트도 아니고 반트도 아니고 얼마나 힘겹게 살겠어 음 어머 싸대개 밖에 없다고 제가 죽빵 날려드릴게요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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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기려고 했는데 전혀 안 웃겨요 음 그쵸 음 음 꼭 그만 저런 애들은 터질 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안 터질 때 바라고서는 와가지고 저런 얘기로 꼭 해요 원래 그래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놓은 사람 정신 놓친 사람 이렇게 세부류가 있는 것 같아 그쵸? 우리 여깨떡볶이님은 이 세부류 중에 어떤 분이신가요? 음 음 아니네 호나는 더 정신이 나갔대 저기 호나 있어? 여기 메뉴에 있잖아 다 먹었는데 문 열어놓고 다니는데 볼 사람도 없어 누가 본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도로변 1층 같은 데면 창문 닫아놨겠지 여기는 근데 너무 높고 지대가 높고 옆집에 베란다 가고 거기 다 나와있진 않구요 음 음 맛있다 맛있다 밥이 좀 배부르네요 밥알이 맨 오빠한테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밥알이 맨 오빠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 맨날 보이던 오빠인데 맨날 보이던 오빠인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 밥알이 맨 오빠가 어디 갔을까요 밑에만 떴나봐 놀라지도 않는 걸 놀래키려고 거기 서 있더라고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